아이고 일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. 이제 아직 뭐 와가지고 그래도 아직 뭐 여기에 저 종이에서 오신 분 일자의 투망사분 요기 한 분 요렇게 좀 맨날씩은 잡아놨네 그래도 개가 이렇게 맥히고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진짜 아까운 물만 싹 나간 것 같아 밖에 보니까 바깥에 사여리가 막 돌아다닌다고 지금 저기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 우리 투망사분들 분들이 얘기하던데 와 보니까 지금 보이진 않고 어쨌든 이 물이 앞으로 한 3시간 후에 어떻게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더 이상 맥히지 말아야 되는데 아 맥힐까봐 안타깝네 자 얼른 투망사분들이 싹 가셨어요 제가 영상을 올려줄 했는데 아 그나마 또 어제 피까지 막 쏟아지면서 전 난리가 나가지고 힘들게 멍거리하고 오신 분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하진포에서 원청뉴었습니다 엥스트롱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